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중인 김준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오픈소스 도구는 유니티 넷코드라는 도구입니다. 이 유니티 넷코드라는 도구는 유니티 엔진이라는 게임 개발 엔진에서 사용이 되는 라이브러리이며 주로 멀티플레이 게임을 개발할 때 사용이 많이 됩니다. 제 이번 강의의 목표는 유니티 넷코드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것 그리고 유니티 넷코드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맛보기를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니티 넷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니티 엔진에서 사용이 되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유니티 설치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노와 IL2CPP 개발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유니티를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유니티만 설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C샵으로 스크립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제 스크립팅을 도와주는 IDE인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 혹은 그 이상의 버전을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불편하신 분들은 제 브레인이나 아니면 다른 IDE를 통해서 C샵 스크립트를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유니티 넷코드 자체가 사실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도구이기 때문에 어... Git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줘야 합니다. 이 넷코드 자체가 이제 오픈소스인 것도 있지만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다운을 받는 게 아닌 아직 엑스페리먼트 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유니티 공식 GitHub에서 이제 Git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Git이라는 툴을 통해서 넷코드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유니티 넷코드가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살짝 정의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 넷코드는 이 유니티 넷코드를 개발한 이제 유니티 엔진 측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유니티 넷코드는 미드 레벨 네트워킹 라이브러리이다. 그리고 이 유니티 넷코드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게임 개발자가 너무 로우 레벨 프로토컬에 포커스하지 않고 그 게임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그 멀티플레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이제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네트워킹 라이브러리는 이제 온리 이제 유니티 엔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유니티 넷코드를 이제 활용을 하면은 이제 유니티 엔진에서 멀티플레이 게임을 좀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 레벨 네트워킹 라이브러리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로우 레벨로 가면은 이제 좀 컴퓨터랑 좀 친숙한 이제 그러한 라이브러리나 언어들을 이제 뜻할 때 쓰는 말인데 로우 레벨이 이제 대신 이제 컴퓨터랑 친숙하고 어느 정도 친숙한 만큼 뭔가 커스터마이징도 많이 할 수 있고 자유도도 높은데 대신 이제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임 개발자들 혹은 이제 네트워크 지식이 없는 개발자들이 이 로우 레벨 네트워킹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개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 지식이 없는 조금 혹은 좀 부족한 개발자들도 이러한 멀티플레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미드 레벨이나 하이 레벨 네트워킹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면 이제 미드 레벨일 경우 이제 로우 레벨 단에서 이제 동작하는 네트워크 동작은 이제 어느 정도 라이브러리가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제 하이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나 로우 레벨에서 동작하는 이제 네트워킹적 요소를 이제 그 라이브러리가 이제 다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로우 레벨 라이브러리보다 이제 미드 레벨이나 하이 레벨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이제 게임 개발자가 혹은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런 클라이언트와 서버 혹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실시간 통신을 이제 뭔가 좀 개발을 해야 하는 개발자가 조금 더 쉽게 이런 미드나 하이 레벨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제 결과를 좀 산출물을 빨리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종류가 이제 유니티 엔진을 기점으로 좀 봤을 때 이제 좀 기준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라이브러리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포톤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만든 네트워킹 라이브러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적이고 검증된 케이스가 많지만 대신 유료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러 라이브러리는 이거는 이제 포톤과 다르게 개인이 혹은 지금은 팀 단위로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규모의 팀이 이제 오픈소스로 이제 만든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무료이고 커다란 뭔가 라이센스적 제약은 포톤에 비해 없지만 대신 이제 검증된 사례가 별로 없고 대규모 통신에서 취약하다는 포톤에 비해서 조금 이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티 개발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네트워킹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유니티 넷코드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사용이 되던 이제 라이브러리이고요. 하지만 이제 좀 문제도 많았고 이제 개발사들이 유넷을 이용해 개발하면서 컴플레인이 많고 어쨌든 좀 개선사항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유넷은 좀 데프리케이티드가 되고 이제 유니티 넷코드가 이제 좀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포톤이 개발한 라이브러리, 미러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제 유니티 쪽에서 개발한 이제 유니티 넷코드 혹은 이제 예전에는 유넷 해서 이렇게 3개 정도가 유니티 엔진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니티 넷코드를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니티 넷코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니티 엔진이 이제 깔려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권장하는 유니티 버전은 2020 이상 버전을 이제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좀 새로 나온 2021.3.3 LTS 버전을 이용해서 유니티 넷코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3D URP라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프로젝트는 이제 S 소프트웨어 툴타인 SWTT 넷코드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을 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니티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었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만든 SWTT 넷코드라는 URP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여기 유니버설 렌더 파이플라인 리드미 리드미 파일을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이제 이그샘플 혹은 리드미 애셋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유니티 2021 버전 이상부터 이제 유니티가 편의성을 위해서 넣어준 기능인데 이제 URP 데모나 이제 URP 데모 샘플들이나 아니면은 튜토리얼 애셋 혹은 리드미 애셋들을 바로 정리할 수 있는 버튼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눌러서 여기에 있는 이제 쓸데없는 파일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여기 이제 로딩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패키지 매니저에 들어가야 합니다. 패키지 매니저에 들어오면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이제 여기 유니티 이 프로젝트 내부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패키지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노드.js를 이제 좀 개발하거나 혹은 이제 뭔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사람들은 아 이게 이제 어떤 거구나 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뭔가 이 프로젝트에서 어 돌아가게 되는 제 3자 애셋들 혹은 유니티가 이제 공식적으로 개발한 뭔가 플러그인들, 라이브러리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패키지 매니저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 유니티 넷코드 라이브러리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티 넷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이지만 저는 이제 add package by name이라는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유니티 넷코드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티 이제 공식 다큐멘테이션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유니티 넷코드를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인스톨 넷코드 포 게임 오브젝트를 이제 좀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git cli 이제 git clone을 따서 이제 유니티 넷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방법 대신 여기 이제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아니죠 여기 뒤에 있는 이제 com.unity 넷코드 게임 오브젝트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한 후에 여기 add package by name이라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해서 아까 제가 복사한 텍스트를 붙여 넣음으로써 이 방식으로 유니티 넷코드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add package by name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니티 공식 패키지들만 이 add package by name을 이용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제 3자의 에셋이다 하면은 이렇게 뭔가 앞서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제 github의 이제 풀 주소가 있을 텐데 이 주소를 이제 카피를 떠서 다시 패키지 매니저로 돌아오셔가지고 아까 있었던 그 add by name이 아니라 add by 그 git url 그걸로 이제 추가를 해주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로딩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add package from git url 네 그래서 git url 이제 뭔가 유니티 공식 패키지가 아니라 완전 제 3자의 에셋이다 하는 것은 이 메뉴를 통해서 url을 이렇게 붙여 넣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 코드는 이제 유니티 공식 여기 보면 이제 유니티 테크놀로지스라 돼 있는데 유니티 공식 에셋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add package by name으로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이렇게 1.0.0 이제 프리나인 이제 버전이 이렇게 뜨고 이렇게 설치가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코드 자체는 아직 이제 정식 버전이 아니라 이제 프리뷰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프리 릴리즈라고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내 코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한 빈 샘플 씬이 있는데 여기서 내 코드를 이제 사용해 주기 위해 오브젝트를 하이러키에서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러키를 우클릭하고 Create Empty, Empty Object를 만들어서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네트워크 매니저라고 지정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매니저라 지정하고 이 트랜스폰 값이 지금 일단 이미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씬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좌표 값에서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게 되는데 음 저희는 이게 이제 매니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위치 값을 굳이 이렇게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셋을 해주어서 포지션이랑 로테이션 값을 0으로 초기화 시켜주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가 완료되면은 Add Component를 클릭해서 네트워크 매니저라는 스크립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니티 유니티 넷코드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스크립트라고 할 수 있고 이 네트워크 매니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멀티플레이를 위한 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상대 상대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한다든지 혹은 서버와 통신을 한다든지 등을 구현을 하거나 뭐 명령을 내리거나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 이제 그 에디셔널 툴스에 대해서 이제 추천이 여기 떠 있는데 일단 저는 이번 소개 영상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Dismiss를 해서 꺼줄 것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떠한 트랜스포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통신을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3자가 만든 트랜스포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유니티가 만들어놓은 트랜스포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유니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유니티 트랜스포트를 이용하여 네 이제 네트워크, 넷코드 세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스크립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이제 에셋 폴더에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폴더 이름을 스크립트라고 만들겠습니다. 이 스크립트 폴더에 C샵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플레이어로 지정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 이름을 생성할 때 이제 유의사항 같은 것은 일단 스크립트 이름에 공백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C샵에서 버그가 날 확률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스크립트 이름을 지을 때 공백 문자를 넣는 것을 제가 비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유니티의 스크립트 이름은 이 스크립트 안에 작성이 되어 있는 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샵의 컨벤션 룰인 이제 클래스는 이제 대문자 시작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은 이 C샵 스크립트 이름도 대문자 P로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라는 스크립트를 저희가 이제 안에 만들어봤고 이걸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플레이어 CS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자동으로 기입이 되어 있는 이런 스크립트 구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스크립트 이름과 동일한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고 모노비에이비어를 상속하고 있는데 이 모노비에이비어가 상속된 스크립트들은 이러한 유니티 내에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이럭키에서 보여지는 게임 오브젝트들에게 add 컴포넌트를 해서 이 스크립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스크립트들은 일반적으로 이 모노비에이비어를 상속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스타트 함수랑 업데이트 함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 스타트는 이제 프레임, 퍼스트 프레임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활성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첫 프레임에 호출이 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당 일반적으로 1회 호출이 됩니다. 보이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맵 프레임마다 호출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호출이 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는 이 스타트와 업데이트 함수를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스타트랑 업데이트의 메소드 두 개 다 지우고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넷코드 어쨌든 이 네트워크 매니저 네트워크 매니저가 추가가 되었고 이제 이 넷코드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음... 모노비에이비어를 상속하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 비에이비어를 상속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타이핑했을 때나 자동완성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유니티 유징닷 넷코드를 해주지 않아서입니다. 이 유징 유니티닷 넷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비에이비어를 상속받을 수 있고 이제 이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는 이제 네트워크 단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거나 동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스크립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비에이비어를 상속받게 되면 쓸 수 있는 변수가 몇 개 있는데 일단 유니티의 예약함수인 awake 이제 이 오브젝트가 최초 생성되고 단일에 이제 호출이 되는 awake 메소드에서 저희가 이 네트워크 비에이비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조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불리언 바리어블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즈 서버 혹은 이즈 클라이언트 이러한 불리언 값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비에이비어 이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이제 불리언 값이고 이제 이즈 클라이언트가 호출되는 시점은 이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가 클라이언트면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즈 클라이언트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서버가 아닌 이제 그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들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이즈 클라이언트들을 이즈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가 아닌 이제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 이즈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이즈 클라이언트가 트루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클라이언트라고 프린트 마킹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즈 서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즈 서버는 말 그대로 서버일 때만 트루가 되는 값입니다. 이즈 클라이언트는 이제 반대로 클라이언트였을 때에만 트루가 되었던 값인데 이즈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크립트를 러닝하고 있는 이 컴퓨터가 서버일 경우에 호출이 됩니다. 이거 서버일 경우에 트루 그렇기 때문에 이 if 구문은 서버일 경우에만 호출이 되는 if 구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생소한 게 있는데 생소할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즈 호스트라는 불리언 값이 있습니다. 이제 이 if 호스트는 일단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합친 것을 호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냐면은 물론 서버 이제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따로 두고 이제 클라이언트를 따로 두는 이제 네트워크 이제 그러한 멀티플레이 방식 프로그래밍을 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임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서버가 되면서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돼서 내가 연 서버에 접속을 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저희는 여기서 is host라고 부릅니다. 이 호스트는 서버이자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버가 되면서 내 서버에 내가 이제 클라이언트로 또 접속을 하는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이제 그러한 친구를 호스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스트 방식으로 이제 좀 대표적으로 있는 게임들이 음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랜 서버 같은 것을 이제 공유를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서버를 공유하면서 그 서버에 또 참여를 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혹은 이제 뭐 left for dead left for dead 같은 게임도 이제 호스트 방식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서버 이제 서버를 열면서 동시에 내가 연 서버에 접속을 해서 게임을 같이 즐기는 클라이언트들과 이제 그러한 방식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호스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 코드는 저희가 서버를 열게 되면은 호스트 방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온리 서버 데디케이티드 서버로 빌드를 할 수 있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매니저 아까 저희가 add 컴포넌트를 해서 추가했던 그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서버를 열게 되면은 일단 호스트 방식으로 서버를 열어주게 됩니다.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해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이 세 개의 개념이 잘 동작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는 코드를 작성을 하였고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월드에다가 제가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샘플 씬 하이라키 여기서 제가 우클릭을 해서 3D 오브젝트 플레인을 하나 생성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제가 플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잠시 임시적인 땅 역할을 해줄 오브젝트가 될 거고 여기 위에다가 3D 오브젝트 캡슐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좀 알력같이 생긴 이 친구를 일단 플레이어라고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캡슐 이름을 저는 플레이어로 바꾸고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앞서 작성한 이 플레이어 이제 네트워크 비헤비어를 상속한 이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add 컴포넌트에서 넣어주겠습니다. 어 이제 플레이어더즈낫에버 네트워크 오브젝트 컴포넌트가 네트워크 오브젝트 컴포넌트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예스를 눌러서 그 네트워크 오브젝트라는 스크립트도 같이 여기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뜬 이유는 제가 이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사실 추가하기 전에 어 여기 이제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네트워크 네트워크 오브젝트라는 스크립트가 추가가 안 되어 있어서 아까와 같은 그 경고창이 뜬 겁니다. 이게 그럼 왜 추가가 되어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비헤비어를 상속하고 있는 오브젝트들은 이제 그 네트워크 아이디를 갖고 이제 뭔가 따로따로 관리가 되게 되는데 그 어떤 네트워크적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여기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들어와 있어야 이 오브젝트가 더이상 이제 로컬 오브젝트가 아닌 네트워크 단에서 이제 좀 통신이 통신 혹은 이제 공유가 가능한 오브젝트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여기 게임 오브젝트에 넣어 주어야 이제 얘가 이제 비로소 네트워크 단어로 이제 뭔가 좀 동기화나 공유나 어쨌든 정보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오브젝트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와 함께 저희는 이제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이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따로 추가하고 플레이어 스크립트도 넣어도 되지만 아까처럼 그냥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경고창이 떴을 때 그냥 예스 버튼만 눌러서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도 네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어에 저희가 네트워크 오브젝트와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추가 시킴으로써 얘가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로서 어느 정도 동작할 수 있게끔 이 오브젝트를 좀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이 보이드 어웨이크 함수를 썼는데 사실 이제 얘가 네트워크 비헤비어를 이제 상속 받고 어... 저희가 이제 이 오브젝트를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배치해 놓는 게 아닌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스포닝을 시키고 싶기 때문에 어... 어웨이크를 쓰지 않고 저는 이거를 온 네트워크 스폰이라는 어...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함수는 네트워크 비헤비어에서 이미 벌추얼로 선언이 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함수를 오버라이드 받아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온 네트워크 스폰 그래서 베이스 온 네트워크 스폰 상위 이제 클래스에 있는 구문을 실행시키고 저희가 이제 밑에서 자제 클래스로서 해야 될 일들을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신에서 이렇게 새로 생성해서 만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생성된 오브젝트는 이 넷코드에서 정상적인 네트워크 오브젝트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와 이제 동기화되고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네트워크 오브젝트로서의 동작을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 매니저가 스포닝을 하거나 혹은 저희가 스크립트에서 네트워크 스폰 혹은 인스턴티 에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 이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담긴 이 게임 오브젝트를 스포닝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앞서 여기다가 프리뱃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 이 플레이어라는 오브젝트를 먼저 프리뱃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뱃이 뭐냐 하면은 이 유니티 씬에서 이 동작하는 이러한 게임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에셋화 시켜서 관리하고 이 관리된 에셋을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씬에다가 이렇게 뿌림으로써 이렇게 이제 갑을 이제 동기시켜서 어떠한 씬에서도 이제 뭔가 같은 갑을 갖고 같은 상태를 갖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에셋화 시키면은 프리뱃화 시키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킹이 되는데 이 마킹된 플레이어는 여기서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플레이어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생성해 두는 게 아니라 이 플레이어 프리뱃, 네트워크 매니저한테 대신 생성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 프리뱃에다가 플레이어를 드래그는 드롭해서 넣어주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게임을 이제 재생을 하고 보면은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아직 호스트나 서버나 클라이언트가 정해지지 않아서입니다 저희는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이 동작 방식을 호스트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호스트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플레이어 오브젝트가 뜨게 되고 밑에 콘솔에 보면은 이렇게 로그가 이렇게 세 개 뜨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호스트 다 떴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한 방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 테스트 환경을 스타트 호스트 그러니까 호스트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우측에 네트워크 메이저에서 자세히 보시면 스탑 호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는 클라이언트 플러스 서버이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전부 다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즈 클라이언트, 이즈 서버, 이즈 호스트가 지금 전부 트루가 돼서 트루 스테이트 돼서 클라이언트, 서버, 호스트 이 세 개가 전부 다 호출이 되었고 만약에 이 친구가 호스트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였다면은 이 친구만 호출이 되었을 거고 오로지 서버였다면 얘만 호출이 되었을 거고 호스트라면 이 세 개가 다 호출이 되는 겁니다 유니티 내에서 더 진행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RPC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RPC라는 거는 이제 리모트 프로세이저 퀄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메모리적으로 이제 다른 공간에 있거나 아니면 혹은 아예 원격적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same executable 뭔가 동일 시간대에 같이 이렇게 호출할 수 있도록 완벽히 동일 시간대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그 같은 시간대에 레이턴시 값을 갖겠지만 그 같은 시작 호출 타이밍에 그 함수가 다른 공간이나 원격에 있다 하더라도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R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니티 넷코드에서는 클라이언트 RPC와 서버 RPC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 클라이언트 RPC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서버만이 호출할 수 있는 RPC입니다 서버만이 호출할 수 있고 서버가 클라이언트들한테 명령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보면 클라이언트 RPC can be invoked by the server to be executed on a client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즉슨 이제 invoked by the server, 서버로부터 호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실행은 클라이언트에서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친구가 클라이언트 RPC입니다 즉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서버 RPC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개념인데 클라이언트 RPC와 이제 서버 RPC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 클라이언트에서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는 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서버 RPC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하는 그것을 서버 RPC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좀 그림이 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RPC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호출되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 1과 클라이언트 2에게 이제 신호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저 화살표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길이가 저것은 레이턴시입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클라이언트 1과 통신하는 레이턴시와 서버가 클라이언트 2와 통신하는 레이턴시가 절대로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레이턴시에 대한 차이를 표현하고자 그림에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1이 조금 더 빠르게 그 프로시저 콜이 도착했고 클라이언트 2가 그 다음에 콜을 받았고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RPC는 호스트에서 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스트는 저희가 앞에도 설명했지만 서버 플러스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는 어떻게 보면 서버이지만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호스트는 클라이언트 RPC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호스트에서 호출된 클라이언트 RPC는 어떻게 될까요? 호스트에서 호출된 클라이언트 RPC는 호스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서도 호출이 되고 그리고 그 호스트에 접속되어 있는 그 호스트가 열고 있는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에서도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클라이언트에서도 호출되고 호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에서도 호출되고 이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RPC가 있습니다 서버 RPC는 이제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에게 요청을 하는 거고 서버 컴퓨터에서 실행이 됩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서버 RPC는 이제 또 이 호스트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죠 호스트인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클라이언트 호스트 그러니까 호스트이잖아 클라이언트지만 여기에서 호출이 되게 됩니다 왜냐 이 호스트는 이제 여러분 말했지만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합친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호스트에게 서버 RPC를 날리면은 이 호스트는 그것을 자기 컴퓨터에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RPC를 호스트 자기 자신이 호출하는 경우도 이것도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호스트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둘 다 가지고 있으니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서버 RPC를 콜을 하고 그러면은 그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 그 커맨드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능 중에 이런 RPC RPC와 다르게 네트워크 바리어블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클라이언트와 서버들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목적에 있어서는 그냥 얼핏 보면 RPC와 비슷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바리어블은 일단 실시간으로 어떤 네트워크 변수값을 동기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RPC는 그 특정한 시점에 명력을 내리는데 반해 이런 네트워크 바리어블이라는 친구는 실시간으로 계속 다른 클라이언트와 서버들과 값을 공유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 바리어블을 이제 사용하는 제가 이제 C샵 구문을 어느정도 좀 가져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벡터3라는 이제 벡터 3차원 벡터 값을 갖는 이제 네트워크 바리어블을 공유하는 공유하는 이제 공유 선언을 하는 이제 그 구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포지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변수 선언이 되었고 이제 보면은 이제 디펄트 리드 퍼미션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그 변수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서버든 클라이언트든 호스트든 누구든 근데 이 네트워크 바리어블 퍼미션 라이트 퍼미션 같은 경우에는 오너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네트워크 바리어블을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오너 그러니까 저 네트워크 바리어블이 선언된 그 저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한 그 오너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희가 조정하는 플레이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플레이어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게임 플레이어를 A 플레이어라고 하고 상대가 다루고 있는 B 플레이어라고 한다면은 이 A 플레이어의 네트워크 바리어블 그 네트워크 바리어블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그 친구만 그 네트워크 바리어블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그 친구만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위에 위에 저 디펄트 컴마 되어 있는 저 디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저 네트워크 바리어블의 기본값 그러니까 초기값인데 그냥 디펄트를 넣게 되면 C샵에서는 그 클래스가 갖는 가장 기본값을 자동으로 넣어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 값을 이제 디펄트를 하고 이제 디펄트를 써서 네트워크 바리어블을 써서 네트워크 바리어블 포지션 값을 뉴벡터3 아마 0,0,0이 기본값일 텐데 그 기본값으로 초기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이제 빼먹을 수가 없는데 RPC와 네트워크 바리어블의 그 본격적인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사진은 네트워크 바리어블 and a late-join client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RPCs and a late-join client 이 두 개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바리어블을 사용했을 때 늦게 들어온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네트워크 게임을 만들 때 물론 이제 늦게 들어오는 플레이어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 뭔가 좀 중도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발생할 확률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AB 플레이어가 이렇게 막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멀티플레이 게임을 C라는 플레이가 10분 뒤에 접속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값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바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접속한 플레이어도 그 10분 동안 그러니까 늦게 접속해서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이제 뭔가 바뀌고 변하고 해서 완성된 그 최종값을 어쨌든 그 이어서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늦게 접속한 클라이언트도 하지만 RPC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당 시점에서만 명령을 내려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만약 그 클라이언트가 늦게 접속을 한다면 그 RPC에서 내려졌던 명령은 전부 다 무시되게 되고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뭔가 그 일시적으로 받아도 되는 명령 예를 들어서 그 헬스를 까는 그런 명령은 이제 RPC를 통해서 명령을 주어도 되지만 이제 그 늦게 접속하는 플레이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 현재 체력값 등 같은 이러한 값은 네트워크 바리어블스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해서 이 네트워크 바리어블스와 RPC를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어떻게 C샵에서 구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작성을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이어서 작성을 해볼 텐데 플레이어 스크립트로 와서 온 네트워크 스폰 이라는 메소드 네 이 메소드가 먼저 저희가 이제 다른 RPC콜을 부를 수 있는 이제 진입점이 진입점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프라이베이트 함수를 만들 텐데 여기서 테스트 서버 RPC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함수를 RPC 그러니까 RPC로 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프리픽스 어트리뷰트를 하나 붙여줘야 되는데 음 그 어트리뷰트 이름을 서버 RPC라고 해줘야 합니다 이 서버 RPC 어트리뷰트가 붙은 함수는 이제 이 함수 자체가 서버 RPC로서 동작을 하게 되고 이 함수의 호출 권한은 클라이언트만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if is client 클라이언트일 경우 이걸 한번 항상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서버 RPC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클라이언트 이 스크립트 구문을 이제 읽은 클라이언트가 이 테스트 서버 RPC라는 어 서버 요청 구문 서버 요청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클라이언트 RPC는 서버에서만 호출을 할 수 있다고 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자주 사용은 아니어도 좀 흔하게 이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이런 클라이언트들한테 모든 명령을 뿌려줄 때 먼저 그 모든 명령을 뿌려주는 주체를 이제 서버 RPC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버 RPC한테 먼저 이 함수 호출을 하고 그러면 이 서버가 이 서버 RPC 함수는 무조건 서버에서 호출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RPC를 바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 RPC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클라이언트 RPC에 업트리뷰트도 붙었고 그래서 이 함수는 서버에서만 호출이 되는 함수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클라이언트 RPC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프린트 명령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디버그 로그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 개는 앞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구문이 되느냐 하면은 어... 이 구문은 이 테스트 서버 RPC 이 함수를 호출했다는 말은 어... 클라이언트들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려주고 싶을 때 이러한 호출 순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무언가를 브로드캐스트 하고 싶을 때 먼저 서버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브로드캐스트 해야될 것 같은데 그리고 너가 좀 대신 다른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호출 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호출을 하고 서버 RPC를 그리고 서버 RPC가 서버에서 호출이 되면서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모든... 서버가 클라이언트 RPC를 호출하게 되면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이 해당 이 함수가 이 클라이언트 RPC 이 이름을 가진 클라이언트 RPC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이 어떠한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한테 부탁을 받아서 이 테스트 클라이언트 RPC를 호출하면은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이 프린트 명령됨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 RPC와 클라이언트 RPC 사용법은 대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네트워크 바리어블 선언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앞서 영상에서 사진으로도 좀 보여드렸지만 먼저 유니티가 이제 작성해 놓은 네트워크 바리어블이라는 형식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어떠한 타입의 네트워크 바리어블을 동기화시키지 왜 타입을 물어봅니다 저는 이번에 벡터 벡터3 값을 한번 동기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의 이름을 포지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초기화를 시켜주고 뉴 네트워크 바리어블 벡터3 해준 다음에 작은 가로로 열어서 음 여기다가 이제 권한을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초기값 이 포지션이 갚는 초기값 초기값을 디펄트로 넣어주겠습니다 이건 디펄트가 되어도 되고 뉴 벡터3.0 벡터3.0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바리어블 베이스 디펄트 리드펌 이렇게 해서 모든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이 변수를 읽을 수 있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네트워크 바리어블 라이트 퍼미션이 이게 진짜 중요한 퍼미션입니다 이 라이트 퍼미션을 모두에게 열어주면 해킹에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고 뭔가 여러모로 이제 보완적으로 취약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라이트 퍼미션을 이제 고정을 하게 될 건데 유니티에서도 딱 두 개만 지원을 합니다 이 변수를 서버에서만 쓰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변수의 주인이 쓰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바리어블을 선언하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 바리어블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넥코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넥코드를 이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음 게임과 같은 저희 이제 게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게임과 같은 이제 멀티플레이 뭐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해도 되겠지만 이제 굳이 꼭 게임 뿐만이 아니라 이 유니티를 활용해서 무언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면은 실시간 네트워크 통신이 필요할 때 이 넥코드 라이브러리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어쩌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넥코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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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